배우 마동석이 6.15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익 구점에서 열린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김용 화감독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. 하정 우 주지훈 김향기 마동석 김동욱 이정재 등이 출연한 신과 함께 인과연 은신이기 전 인간이었던 3차사의 과거가 드러나며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3차사가 그들의 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내달 이를게 봉한다. suji-etvr-eport.co.kr 카피어 마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...